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이런 성격장애나 성격에 대한 부분 장애가 아니어도 치료를 하기도 해요 상담이라는 거는 병이 있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보다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여러 가지 성격장애 중에서 회피성 성격장애가 다행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 치료를 잘 따라요 치료적인 개입이 잘 따르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다행이에요 다행 하지만 힘든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전문가 앞이잖아요 정신과 의사나 상담가 앞에 딱 갔었을 때 내 내면에 있는 내 이면 내가 지금까지 가려놨던 것들을 다 들여다볼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불안해서 잘 못했는데 치료받기 위해 왔지만 그것도 역시 인간관계처럼 느껴지니까 왜냐하면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초기의 불안을 잘 섬세하게 잘 수용해주면서 안심시켜주면서 하면은 성공적인 치료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받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치료자한테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또 많이 해요 굉장히 일찍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커피 같은 걸 사오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치료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역시 인간관계처럼 똑같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에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 싫어할까 봐 치료자마저도 날 싫어할까 봐 의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냥 미묘한 별것도 사실은 치료자는 아무 그런 의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되게 섬세하게 어떤 눈빛 하나나 그런 거에 왜곡된 인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확 올라가고 나를 좀 받아주는 것 같아라는 생각하면 불안이 확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초반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냥 위로해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거든요 해석이라고 하는데 명료화 명료화 해석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그게 자기를 좀 알려주고 이걸 잘 살펴보도록 도와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또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잘 따르고 결국에는 이 불안만 초반에 잘 줄여줘서 안심하면 또 마음을 잘 연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잘 연다는 거 역시 또 함정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밖에서는 내가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고 그렇지만 치료자는 그렇지 않겠지 날 받아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밖에서의 패턴을 이 치료자의 관계에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자는 또 긴감인가 해요 밖에서 상황을 모르니까 그게 오히려 또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을 또 잘 열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수가 있다 처음에는 좀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에 있는 내가 거절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계속 수용해 주면서 받아주면서 인정해 주면서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을 조금씩 열고요 이제 조금씩 치료가 돼 가면서 또 숙제도 내요 새로운 세상에 결국에는 적응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피해 왔어도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해가면서 그런 활동 범위를 넓혀야지 결국에는 그런 대인관계 적응이 되는 건데 이때 조심해야 돼요 섣부르게 또 했다가 실패하면은 이게 더 악순환 됩니다 역시 난 안 돼 그 순간에 또 불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제나 어떤 실질적인 행동 개선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약물 치료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 치료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때 두려운 감정이 너무 클 때는 베타 차단제라고 있어요 이건 사회 불안장애 때도 많이 쓰는데 무대 공포증이나 발표 공포증 때도 쓰고 그런 낯선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 많은 데 갔었을 때 내가 너무 두근두근 거려 가지고 말이 떨리고 그러니까 더 어색해서 못 하게 되고 이럴 때에는 그 두려운 감정만 조금 줄여도 그 과하게 각성되는 것만 좀 줄여도 나아질 수가 있어요 선순환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베타 차단제라는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항우울제도 보통 많이 쓰는데 어떤 내가 거부받을 것 같은 느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해져 있었을 때 감각적으로 너무 예민해져 있었을 때는 조금 편안하게 하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좀 부수적이에요 궁극적인 거라기보다는 상담을 하기 위해서 또는 행동 개선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면에 있는 그런 수용받지 못했던 오랫동안의 경험을 치료자의 관계를 통해서 수용받는 걸 하다 보면은 아 괜찮구나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게 돼요 괜찮구나 남들도 나를 괜찮게 볼 수가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서 완전 편해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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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